정리하면 It's important to me. 왜 중요해? 안녕하세요. 당신의 삶의 변화를 가져와드리는 달병가 영기쌤입니다. It's important to me. It's important for me. 여러분들, 이 두 문장 중에 뭐가 더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일까요? 이거 쓸 때마다 헷갈리지 않아요? Important to me인지 Important for me인지 둘 다 맞는 것 같은데 뭐가 정확한지 아마 대부분 헷갈리실 겁니다. 다 알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오늘은 제가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투와 폴의 에너지를 말씀드리면서 이 Important to me와 Important for me는 어떻게 다른지 다 설명해드릴게요. 오늘 영상 진짜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보셔야 해요. 이거 보고 나면 여러분들 속에 있던 음원이가 팍 하고 풀릴걸요? 자, 그러면 바로 가보죠. 일단 기본적으로 투와 폴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뒤에 대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Give, Sell, Send, Bring, Pass 이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대상 앞에 투 를 붙여줍니다. 이런 느낌이죠. Please give the book to me. I'm not going to sell it to you. Can you send an email to me? I brought some cookies to keys. Hey, pass the ball to me. 자, 이런 식으로 미, 유, 이렇게 대상 앞에 투 를 붙여주죠. 여기 이 단어들의 공통점을 잘 보시면요. 어떤 A에서 B까지의 움직임이 보여요. 패스도 그렇고, 주는 것도 그렇고, 보내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A에서 B로 옮겨지는 이 직접적인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 직접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 그게 투의 에너지예요. 그럼 다음 단어들도 볼게요. Other, Buy, Make, Cook. 이런 아이들은요. 기본적으로 for를 써서 대상을 표현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Please order a steak for me. I bought a coffee for you. I will make a cake for my mother. Can you cook dinner for your parents? 여기서도 me, you, my mother 이런 식으로 대상이 나왔는데, 이번엔 대상 앞에 for를 붙였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하는 동작들, make도 그렇고, buy도 그렇고, 이 동작들은 A에서 B로 움직이진 않아요. 요리도 혼자 하는 거고, 사는 것도 혼자 할 수 있죠. 근데 이걸 한 이유가 뭐죠? 이 사람들이 이걸 하게 만든 목적이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엄마가 없었더라면, 저는 케이크도 안 만들었을 거고요. 너가 없었더라면, 저는 커피도 안 샀을 겁니다. 그쵸? 그치만 너, 나, 부모님, 엄마 이런 대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어떤 동작을 하는 것의 목적이 된 거예요. 이런 목적의 에너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for입니다. 정리하면 to는 직접적인 전달의 에너지가 있고요. for는 목적의 에너지가 있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to와 for의 에너지예요. 자, 그럼 이제 it's important to me, it's important for me 이 두 가지를 구분해 볼게요. 이거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의미가 있냐, 이익이 있냐. 의미, 이익. 이 두 개만 구분하시면 to랑 for를 쓸 수가 있습니다. it's important to me, 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it's important for me, 얘는 이익이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저희 친할머니께서 저한테 금반지를 준 적이 있어요. 뭐 할머니 돌반지라고 해가지고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선물로 남겨준 금반지가 있었거든요. 이 반지는 제게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익이 있는 걸까요? 그쵸?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죠. 비록 두 돈밖에 안 되지만 저는 백만 원, 천만 원을 줘도 이 반지는 팔 생각이 없거든요. 왜냐? 의미 있어서. 그러면 이때는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this ring is important to me. this ring is important to me. 이 반지는 저한테 중요해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이거 좀 더 길게 풀어보면 my grandmother gave this ring to me. so this ring is important to me. 이해가 되시나요? 아까 to는 직접적인 전달이라고 했죠. 이 중요하다는 감정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고 저는 이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낼 수 있는 거죠. 저의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my family is important to me. 왜죠? 가족은 저한테 의미가 있으니까요. love is important to me. 사랑이 밥 먹여주나요? 그렇지만 저한테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love is important to me. 이렇게요. 이게 바로 important to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엔 for로 갈게요. 제 친구가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직업을 잘 구할 수 있대요. 자 영어를 잘하면은 직업을 잘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영어는 이 직업을 잘 구하는 것에 이득을 주는 거네요. 이득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은 English is important for me. 가 되는 거죠. 왜? 그거를 하면은 직업을 잘 구한다라는 이득이 있으니까. 다시 English is important for me. 그리고 뒤에 이유를 붙여줄 수 있겠죠. Because I can get a better job. 혹은 To get a better job. 그래가지고 이 ford 들어가는 경우에는 뒤에 to나 because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English is important for me to get a better job. 영어는 나에게 있어서 직업을 잘 구하는 것에 중요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ford은 목적이라고 얘기했죠. Important for me 하면은 이 목적을 얘기하는 거고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 자체가 이득이나 혜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ford은 이런 benefit, 이익의 측면에서 굉장히 강하게 연결이 됩니다. 뭐 다른 예시로 good communication skills are really important for people to build a good relationship. 약간 좀 말을 어렵게 썼는데 어쨌든 good communication skills, 좋은 의사소통 능력은 사람들한테 중요하다. 왜 중요해요? To build a good relationship.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 이게 바로 important for 이에요. 정리하면은 it's important to me. 왜 중요해? 의미가 있으니까. it's important for me. 왜 중요해? 이득이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쉽죠? 자 ford은 혜택이나 이득, 이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네 건강에 좋은 거야.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을 때, it's good to your house. it's good for your house. 중에 뭐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건강. 이게 네 건강에 이득이 되는 거니까, 이럴 때 it's good for your house. 라고 얘기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it's good for your house.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한약 먹일 때, 저희 엄마도 이 말을 저한테 말했거든요. 건강에 좋은 거니까 먹어. 그게 it's good for your house. 이거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good for you. 얘 자체가 잘됐다라는 뜻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한테 이게 이득이 있고, 혜택이 있으니까 좋은 거구나. 이렇게 돼서 잘됐다가 되는 거예요. good for you. 잘됐다. 이 ford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죠. 이걸 잘 응용하면은, 담배는 몸에 안 좋아, 술 마시는 건 몸에 안 좋아, 이런 것도 바로 나올 수 있어요. good에 반대 bad을 쓰면 되겠죠. smoking is bad for you. drinking is bad for you. 술과 담배는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 to는 의견, 의미라고 얘기했죠. 난 이거 좀 지루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이거 좀 지루하다. it's boring to me일까요? it's boring for me일까요? 자, 지루하다라는 것은 나의 생각이에요. 나의 의견이고, 뭐 이득이나 혜택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it's boring to me. 얘가 훨씬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it's boring to me. 혹은, the movie is boring to me. 그쵸? 나한테 영어 좀 지루해. 이거 좀 나한테 지루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재밌다는 어떻게 하면 돼요? it's fun to me. 하면 되죠. it's fun to me. 나한텐 이게 재밌어. 나의 의견은 그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엔 괜찮은데, 내가 보기엔 괜찮은데, 의견이죠. it looks good to me. 하면 되는 거예요. it looks good to me. 나한텐 이게 좋아 보여. 내 개인적인 의견이야. 라고 전달하는 거죠. how does it look? 어때 보여? it looks good to me. 괜찮은데, 내가 보기엔 괜찮네.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딱 하고 오지 않나요? 이게 바로 투 랑 폴입니다. 아, 찢었다. 자, 오늘은 important to me, important for me 이를 비교하면서 투 랑 폴의 에너지도 함께 봤습니다. 투 랑 폴, 이게 전치서로 쓰일 때는 되게 비슷해 보여가지고 많이 헷갈리긴 해요. 그래도 투는 좀 더 개인적인 의견이나 의미에 취중을 하고 폴은 어떤 목적, 이익, 이득 이런 거에 집중을 한다. 라고 그 에너지를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다음에 공부할 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의미있게 중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이 두 개를 잘 나눠서 자신만의 문장도 만들어보고 또 제가 예전에 투 랑 폴을 비교한 다른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함께 보면은 더 많은 게 이해가 되실 테니까 많이 보고 여러분들이 이 투 랑 폴을 익혀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많이 됐죠?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참고로 여러분들의 댓글도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ed by... NEWS